치즈를 갈아서. 이거는 흑설탕이랑 너츠들 한 3, 4종류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서. 자기가 뭘 해보잖아. 그러면 얘를 아까. 너무 많아요. 얘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고. 얘가 7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얘는 1대1대1. 얘는 냄새들이 꼬리꼬리한 치즈라. 그리고 얘는 냄새가 아주 구린 고르곤졸라니까. 냄새가 뭐라? 냄새가 구려요. 진짜. 거침없어, 거침없어. 그래서. 구려, 거침없어. 그래서 구려서 이거는 손으로 잡으면 하루 종일 냄새나, 여기서. 여기서. 콜라, 이 냄새 어때요, 이 냄새? 어? 콜라, 이 냄새 어때요, 이 냄새? 어? 어? 와, 목소리. 방금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평생 어떤 목소리였는데, 평생. 원래 이렇게 아니에요 하다가 방금. 아주 끝에만 얇게 이렇게 물 한 다음에. 여기를 아주 확실하게 꽉. 꽉. 야물딱지게. 네, 야물딱지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청아 씨 어머님도 요리를 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잘 못 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왜 엄마가 맨날 간을 안 보냐고 막 고등학교 때 막 투덜투덜했어요, 고3병 있을 때.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갑자기 탁 하고 국자를 내려놓으면 저는 나는 내가 왜 이걸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이었던 게 아니 엄마가 꼭 요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엄마가 꼭 요리를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맨날 밥도 맛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전 그 다음부터 밥 수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사쿠라 어머니 아버님도 요리 잘 하시는지 궁금한데. 아, 엄마가 요리 잘 먹대요. 어, 진짜? 진짜? 그래도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제일 기억나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제일 기억나요? 어? 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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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거 했어? 진짜 맛있어. 아, 물 줘서. 물 부어서. 근데 저희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세요? 아기, 아기 예쁘게 날라. 이게 뭐예요? 아, 얼른 오네, 공기가. 어, 네. 얘가. 이거 넣는 거 아이가? 사쿠라. 원래 빵빵하면 안 해.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해. 네, 이 정도면 딱 그런 색깔이. 색깔 봐. 우와. 어? 이 정도 예쁘다, 이 정도면. 근데 또 그 재미가 있네요. 이게 여러 명이서 만드니까.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사쿠라를 본인이 만든 거 정확하게 썩길까 봐 지금 눈을 보고 있어요. 진토루? 이거 왜. 이거. 자기가 치즈 많이 들어오는 거. 석길까 봐. 오케이. 그러면 하나 잘라볼까요? 맛있게 생긴 애들. 던져놓고. 우와. 꼬미기 나름이 영티만 먹을 것도. 맞아요. 오. 오. 어때? 근데 정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맛보세요. 뜨거워, 뜨거워. 와. 소스를 딱 있어, 소하다. 으응. 으응. 뜨거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 맞네. 찾아보야 돼. 와, 봐야 돼. 맛있어. 오늘 이거 만든 게 맛있네요. 진짜 다 성공이다. 우리 이러다가 진짜 올리브 TV 이거 정 연고파. 평생 들은거 아니야?